99초 퀴즈입니다. 먼저 문제 추측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기 인형을 준비했어요.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죠. 아유, 얘 완전 신생한데? 너무 작아요. 어머, 안녕. 금방 나왔을 때죠, 이거? 아니, 그보다 더 작았네요. 고울이 씨 축하드려요. 아들이에요. 어머, 얘 딸인데요? 애기는 너무 어린데? 이거 말고 제가 직접 또 준비하셨어요? 혹시 아기가 되시는 거예요? 혹시? 아니, 저희는 뭐였는데? 근육베이비가 되겠어요. 근육베이비. 귀엽다. 귀엽다. 저를 달래주시면 돼요. 야, 뭘 달려줘. 저기요. 안 왔다 지금. 혹시 한번 달래보세요. 응, 예. 응, 예. 응, 예. 응, 예. 응, 예. 응, 예. 애가 왜 이렇게 안이 많아. 아유, 무섭다. 아니, 아니. 무섭다. 무섭으면 종국 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하면 처음에 어떤 행동으로 하세요? 그게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애기가 예를 들면 한 돌 미만 애기다. 그렇죠. 여기를 이렇게 대야 돼요, 이렇게. 이 팔이 지금 여기로 와야 되는데. 그래. 한번 가보세요. 왔다 치고. 안 왔어. 어떻게 왔어요? 안 왔다. 이제 이렇게älle이 나갔어요. 네. 아이고, 어이고. 지금 여기 서쪽으로 하고 계신 분? 왜 그래? 아이, 그래. 아이고, 나 새끼 큰일 났네. 아, 불편해. 왜요? 아, 불편해요. 아, 불편해요. 지금 방금 전쟁 영화 부를적으로 시험했어요. 이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? 얘를 어떻게 해야 돼? 아빠요? 어, 왼손잡이신 거 봐요. 아빠, 아빠.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, 한 번만 해주세요. 아빠 불편해, 아빠. 아빠 힘이 왜 이렇게 없어. 야, 니가 타먹어, 이씨. 너무 예뻐. 우리 씨가 아기 한 번 안아보시고. 아기인데 설레. 우리 씨 본인에게. 우리 엄마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? 형, 나 이리 와. 아이고, 이리 와. 아이고, 이리 와. 울어야 했는데. 알았어요. 울어야 달라는 방법은 엄마가 이뻐요. 엄마가 이뻐니까 하나도 안을고 싶어요. 너무 좋은데? 아니, 근데 여기 답이 좀 나왔어요, 비슷하게. 어, 비슷하게? 행동으로 나왔어요, 답이.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행동을 해요. 그게 달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진짜 토닥끝이 안 되나? 어허. 아이고, 내 새끼 큰일났네. 어허. 야, 니가 타먹어, 이씨. 네, 우는 아이 달래려고. creo. underarf 으 감사합니다.